에듀윌 안녕하세요 유나예요 시크한 슬랙스, 상큼 발랄한 원피스, 트렌디한 자켓 로미스토리에선 다 입을 수 있어요 왜냐? 다이어트보다 빨리 날씬해 보이니까 그리고 얼마나 러블리하게요 지금 바로 로미로미 로미스토리 날씬한 상상 로미스토리 구해주세요 095만 이 옷 빅사이즈 좀 구해주세요 사이즈 앞에 눈물 짓던 여성들이여 나 김민경처럼 구하고픈 사이즈 다 입는 공구우먼 하락 사이즈로부터 여자를 구하다 공구우먼 매월 9일은 공구데이 아들아 우아빠 여리 쏟아지는 지중해로 가요 그리주로 가요 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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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크루즈 탐크루즈 여행 보람으로 떠나세요 보람의 탐나는 탐크루즈 보람 탐크루즈 자기야! 우리도 가자!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 도루코 페이스 온가족 피부 고민 피부 기초 체력을 키우세요 AB 솔트 크림 민감한 피부가 힘들 때 피부 기초 체력을 키우세요 AB 솔트 크림 피부의 기초 솔트 크림의 새 이름 AB 팝 AB 솔트 크림 공인 중개사 합격은 프로에게 합격하자 랜드 프로 부동산 투자 성공도 프로에게 배워보자 랜드 프로 랜드 프로 부동산 교육 1위 프로에게 배워라 랜드 프로 출근부터 퇴근까지 하루 8번 이상 들리는 SBS 고릴라 광고 칼트 쇼 최하정의 파워타임 김창렬의 올드스쿨은 물론 이 모든 광고가 공중파보다 저렴하다고 비용은 저렴하고 효과는 확실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SBS 고릴라 광고 소연 언니 뭐해요? 원피스 고르고 있어 시원한 린넨 원피스가 낫닝 스타일리시한 코튼 원피스가 낫닝 이게 낫닝 저게 낫닝 언니 다 예쁜데? 여기 어디야? 다 사요 낫닝구 닷컴이지 원피스가 예쁜 낫닝구 닷컴 이게 낫닝 저게 낫닝 고민 말고 낫닝구 닷컴 지금은 신상을 체크할 시간 낫닝구 닷컴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5 5 5 5 6 5 5 5 5 5 5 6 기분 좋은 승리가 있었는데요. 그걸 중계해드리고 막판에 제가 중계 끝인사를 하다가 살짝 실수를 한 소리였습니다. 배텐을 하고 바로 넘어갔더니 배텐기가 좀 덜 빠져가지고 어쨌든 한일전 이겨서 기분 좋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8강도 진출을 했고 이제 한 번만 더 이기면 1983년 4강 신화를 36년 만에 재현할 수 있습니다. 시청률도 잘 나왔더라고요. 많이 SBS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웬일이래. 자, 하여튼 언제나 저희 SBS가 중계할 때 끝에 쿠키 영상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원래 비연의 챔피언3가 하는 날인데요. 박문성 해설위원이 지금 해외 출장을 가했기 때문에 비참은 하루 쉬고 특집 생방송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의 확장판 It's Tea Time 한티 줍쇼 배텐 창고에 보관 중인 선물들이 꽤 많은데 소중한 티셔츠를 여러분께 나눠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구하기 힘든 각종 티셔츠 각종 티를 준비해놨으니까 각종 티 원하는 분들 함께 달려주세요.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합니다. 화면에 꽉 찬 제 모습을 보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티비로 들어오세요.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악성 재고 처리 날인가요? 하신 분 있고 고인물 타임인가요? 걸레 줍쇼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걸레 파티인가요? 배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리죠.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 남성 의류 브랜드 런던포그에서 의류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발음이 은근히 어려워요. 의류 교환권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팬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60개 치킨 기초영어 해커스톡 난민구.com 메리츠 화재 해상보험 AJ 셀카 주식회사 페인트는 제비스코 렉서스 코리아 2588 대리운전 4U 개발 족발 야시장 배제대학교 삼성화재 다이렉트 국민 인수의 성원 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물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지를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 키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 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어머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는 60개 치킨 오 세상에 너무 맛있다 맛있는 60개 치킨 성팀장님 한 마리 더 매일 새기름 60마리만 맛있는 60개 치킨 60! 어머! 누가 다 먹었지? 나지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와요 해커스톡 왕초보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영어 저게 낫닝 언니 다 예쁜데? 여기 어디야? 다 사요 낫닝구 닷컴이지 원피스가 예쁜 낫닝구 닷컴 이게 낫닝 저게 낫닝 고민 말고 낫닝구 닷컴 반려동물 보호자 여러분 여러분이 전부인 이 아이들의 견생을 20세까지 오래오래 지켜주세요 반려동물이 아플 때 치료비보다 치료에 집중하도록 지금 검색해보세요 우리 댕댕이 치료비 걱정 덜어지는 메리츠 페퍼옴 페퍼미트 3년 갱신환이며 갱신시 보험료 인상하는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내 차 어디서 팔지? AJ AJ 셀카 내 차 팔 땐 AJ 셀카 중고차는 AJ 셀카 주변에 물어봐도 보기를 찾아봐도 내 차 팔 땐 AJ 셀카 중고차는 AJ 셀카 중고차 사고 팔 땐 믿고 사고 믿고 파는 AJ 셀카 롯데가 드림 국민께 드림 뭘 드림? 제네시스 50대 드림 공기청정기, 청소기, 캐리어, 골프워치도 드림 더 많은 롯데에서 롯데카드 쓰면 더 큰 기회를 드림 롯데엘드림페스타 2019 5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응모조건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창조 롯데카드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7273님 진정한 프리선언 저 전역했습니다 성재형 제가 나라 지키는 사이에 잘 있었죠 아 축하드립니다 예 2017년에 갔다가 이제 오신 거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덕분에 발 뻗고 잘 잤습니다 자 이제 그 운동도 좀 하시고 머리도 좀 기르시고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0264님 2012년 올림픽 축구 8강 경기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형님의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반가웠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라고 했습니다 아 8강 경기이면 잊을 수 없는 경기죠 축구 종주국 영국과의 경기였습니다 네 영연방 은 아니고 네 어쨌든 영국으로 스코틀랜드까지 다 합쳐가지고 웨일스까지 연합팀을 만들어서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보기 좋게 눌렀던 잊을 수 없는 경기죠 기성룡의 승부차기 크 차범근 해설위원회 중계 6477님 성재형 소녀시대 지휘 춤추는 영상이 있던데 대체 언제인가요 아마 한밤에 tv연애를 하던 시절인 거 같은데 아 요즘 여기저기서 이상한 음짤이 좀 유출이 되고 있더군요 한밤 시절에 어 추측헌데 sbs 내부자가 그 영상을 어떤 아카이브실 같은 곳에서 꺼낸 것으로 느껴집니다. 에라오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확인하셨죠? 에라오가 통폐합까지 될 정도로 부서에 이동이 또 있습니다. 아카이브실 조심하시기 바라고. 1161님 배성자 sns에 손흥민 이승우 선수 사진 올라온 거 보니 보기 좋아 보여요.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가가지고 손흥민 선수도 만나고 이승우 선수도 만나고 또 운 좋게 또 황희찬 선수 백승호 선수 황인범 선수 많이 마주쳤어요. 김승규 기파 그래서 이야기도 하고 오늘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하네요. 새벽에는 한일전 중계하고 인터뷰도 하고 선수들도 보고 이번 주말에 풋볼 매거진 골이 대망의 300회 특집입니다. 300회인데 편성을 되게 안 좋은 시간대에 박아놓으셨더라고요. 하지만 굴하지 않고 재미있는 축구 소식들로 꽉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와 이승우 선수의 인터뷰 300회 특집에서 만나보시고요. 7324님 형 금요일에 중계하러 부산 오시는 것 같은데 아시아드 경기장 가면 형 볼 수 있는 건가요? 2002년 폴란드전 월드컵 첫 승의 성지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저희 SBS가 호주전 중계하러 갑니다. 저는 내일 내려가고요. 금요일 밤 중계인데 비가 온다고 해서 좀 걱정이에요. 완전 매진됐던데 기다렸던 분들 많더라고요. 부산에서 날씨가 좀 극적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프리선원이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티타임이 아닙니다. 배텐 창고 떠리 선물 대방출 특집 코너. 퀴즈 참여하고 전화만 잘 받으면 지금은 절대 구하기도 힘든 각종 티를 드립니다. 골라받는 재미가 있는 It's Tea Time. 한 티 줍쇼. 배텐 창고에 고이고이 접어 넣어둔 티디를 풀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코너입니다. 준비된 티 선물이 빵빵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수해온 인터밀란 AS로마 라치오 유니폼티 그리고 박지성 선수의 사인이 들어간 맨유 박스티. 제가 역시 직접 공수해온 아스날 집업 자켓. 그리고 지금은 구하기도 힘든 2016년 밀라노에서 챔피언3가 열렸을 때의 흰색 후드티. 좀 뒤로 갈수록 재고의 느낌이 나긴 하네요. 배텐 진성 덕후들도 탐낸다는 배텐 한정판 이말련 티. 그리고 제가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사온 티. 진짜 티예요. 유통기한이 아직 좀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이게 왜 안 나가고 있지. 그리고 기프티콘 티 쿠폰까지 각종 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스타그램 들어오셔서 어떤 티들이 있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탐난다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1부는 퀴즈를 해서 마친 분들께 선물 드릴 거고요. 2부는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본방사수 깜짝 전화 연결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셔야 티 선물 고를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전화받을 준비하시고 기다려주세요. 베텐에 한 번이라도 문자를 5월에 보내셨다 하시면 이렇게 대기하고 계시고요. 한티줍쇼 첫 번째 몸풀기 퀴즈부터 가고 있습니다. 이말련 티가 걸린 NNC 퀴즈입니다. 자, 아주 어려운 단어를 제시어로 드릴 건데요. 그 단어로 그럴싸한 N행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텐 한정판 티. 지금은 절대 구하기 힘든 이말련 티가 걸려있으니까 티 받고 싶은 분들은 참여하세요. 소량밖에 안 남아서 한 개만 풉니다. 최고의 문자 도전해보시죠. 오늘의 N행시 단어는 바로 한티줍쇼. 오늘 코너 제목이에요. 내음절로 만들어진 N행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센스있는 N행시를 보내주신 분들께 이말련 티셔츠 한 분께 드리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꼭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채팅창으로 보내시면 이용만 당합니다. 트와이스의 TT 듣고 오죠. 한티줍쇼 4행시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5067님 한가인 티에리랑니 줍 앞에 쇼능님 콧발간배충이님 한가하게 티타임이라니 줍어온 티셔츠는 노쇼 3781님 한국대표팀 티나게 줍지 말고 쇼타임 유이십 대표팀 우승가자 아 이건 뒤에 문구 때문에 52932불업0217님 한예슬 티파티 줍밧댄스 쇼타임 해시계님 한참 전에 티에를 받았는데 줍어온거냐고 뭐라 하던데요. 쇼프로에 나갈까봐 두려운 말년티였어요. 음악매니아 소혁님 한푼도 없다 50원 없다 티 안 받을란다 누가 줍줍해가라 쇼 설호랭이님 한스밴드 티아라 줍밥페 쇼챔피언 윤종필님 한다노비치 티모 힐데브란트 공줍는 쇼하네 점점 말이 안되는 말이 오네요. 원라이프님 한번 시작했다는 티 끊었는데 몸무게가 줍어들지 않네 쇼하는거죠 형 1109님 한가한 베텐로에게 축구장 티켓 줍시다 쇼미더 티켓 드립건 티셔츠밖에 없습니다. 이말년 티셔츠 1109님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아무튼 그리고 세 분께 편의점에서 사먹을 수 있는 티를 드릴게요. 5067님 3781님 그리고 윤종필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NNC 했는데 역시 반응이 시원찮네요. 자 이번엔 한티 줍쇼 박지성 싸인 맨유 티가 걸린 축구 퀴즈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BJ 배성재 말고 캐스터 배성재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중계하는 축구 경기 중에 골장면 소리를 잘 들으시고 어떤 선수의 골장면인지 세 명의 선수 이름을 순서대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중계를 잘 챙겨보는 분들만 배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맞추시겠죠? 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발 메신저로 보내면 무료입니다. 아까 이말년 티셔츠 때는 50원 너무 아까워 라고 하면서 참여 안 한 분들이 박지성 싸인 맨유 티러 가니까 갑자기 50원이 생겼다고 하신 분들이 많네요. 이건 좀 집중해볼까? 라고 자 박지성의 싸인을 직접 제가 받아왔습니다. 맨유 맨투맨 티가 걸려있으니까 이거 좀 이상하네. 맨유 맨투맨 티 예. 박지성 싸인 맨유 맨투맨 티 받고 싶은 분들 참여하세요. 자 첫 번째 골장면부터 들어보시죠. 자 이 골을 넣은 선수 이름을 쓰시는 겁니다. 첫 번째 선수였고요. 두 번째 골장면 네. 이 골을 넣은 선수는 누굴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골장면 응. 누군지 저는 알겠네요. 자 세 명의 선수를 순서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골장면 소리 자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덕후들 많네 라면서 흡족해하는 분들 많고요. 자 첫 번째 골장면부터 한 번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듣기 좋은 소리 아닙니까? 동일을 무너뜨립니다. 동일을 무너뜨립니다. 디펜딩 챔피언 동일은 더 이상 월드컵에서 뛸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골장면 네. 역시 러시아는 산유국입니다. 기름손 아킴페이프가 되어버립니다. 토큐아 중골 세팅 채팅창에 차범근 차두리 차세찌 7235님 차범근 고종수 하석주 90년대에 머물러 계신 7235님 자 세 번째 골장면 들어볼까요? 다고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도쿄대 첨의 영웅 이민성 코치가 안아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조금 짧았는데 누가 골을 넣었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예. 자. 예누자이 선체스 주바페 신문이 있고 김씨 이씨 이씨 네. 펭소의 장폭스 나미춘 호날두 반미 반바스텐 네. 이상민 우지원 서장훈 네. 그래요. 랜디 존슨 커트실링 김병현 음... 아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신해철 라젠카 세이버스 고고 고릴라 지글지글 돼지고기 우리집 단골 산수골 쇼핑몰 노릇노릇 햄이야기 우리집 단골 산수골 쇼핑몰 산수골 목장 쇼핑몰에는 건강한 돼지고기와 맛있는 햄이야기가 있어요. 직접 키운 산지직송 돼지고기 전문 쇼핑몰 맛있골 산수골 산수골 목장을 검색하세요. 여성들도 착탁 조보들도 착탁 이토템트 착탁 뺏어뜯 캠프 한간이도 착탁 캠핑장도 착탁 원토티로 착탁 뺏어뜯 캠프 즐거운 캠핑에 뺏어뜯 캠프 조보아의 패스트캠프 이토템트 뺏어뜯 캠프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출근부터 퇴근까지 하루 8번 이상 들리는 SBS 고릴라 광고 컬트쇼 최하정의 파워타임 김창렬의 올드스쿨은 물론 이 모든 광고가 공중파보다 저렴하다고 비용은 저렴하고 효과는 확실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SBS 고릴라 광고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편축일인 내일은 오늘과 달리 날이 흐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비 소식은 없어서 추념 행사엔 지장은 없겠지만 바람이 다소 강이 불겠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해 밤에는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번 비는 양도 많은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제주도, 남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는 많은 곳은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20에서 70mm로 다소 많겠습니다 여기에 내일 오후 3시에는 제주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4도입니다 한우면 내 기분도 맑음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선물 대방출 특집 코너 앞서 1부에 캐스터 배성재의 축구 중계 퀴즈 제가 중계하는 축구 경기 골 장면 소리를 듣고 누가 골을 넣은 건지 맞춰달라는 질문을 냈는데요 자, 스톰태풍님 배뚠뚠배극곰 백기리 경남박찬호님 허재강동이 김유태 구청지거님 손오공 베지터 피콜로 자, 정답은 손흥민, 이근호, 이승우였습니다 첫 번째 손흥민 선수의 골은 지난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독일전 두 번째 골이었고 두 번째 이근호 선수의 골은 브라질 월드컵 2014년 조별리그 러시아와의 첫 경기 골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승우 선수의 골 지난 아시안게임 결승전 일본과의 경기에서 광고판에 올라갔을 때의 골이었습니다 자, 선물로 박지성 싸인 맨유 맨투맨티를 받으실 분은요 7440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에게 베테네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는 우울한 말도 써주셨습니다 7440님 축하드리고요 그 외에 또 보내신 분들 중에 8808님, 3791님, 8427님께는 편의점 음료 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죠 한티 줍쇼 각종 티를 랜덤으로 드리는 자체 청취율 조사 본방사수 깜짝 전화 연결 오랜만에 본방사수 해보네요 지난 5월 동안 샵 1077번으로 문자를 보내셨거나 전화 참여를 했던 분들 중에 골라서 랜덤 전화를 드릴 겁니다 5월에 베테네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릴 거예요 암구호는 이겁니다 제가 배성재 10 하면 제발 한티 줍쇼라고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암구호는 제발 한티 줍쇼 정확히 암구호를 말해주시는 분께는 1번에서 10번까지 각종 티를 고를 수 있는 제비 뽑기 기회를 드리고요 뽑는 그 번호에 해당하는 티 선물을 복불복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 세리의 A 유니폼 티부터 이말년 티, 자카르타 공수해온 먹는 티 마시는 티, 기프티콘 티까지 각종 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암구호를 잘 맞히시고 랜덤으로 티도 잘 골라서 가져가세요 이말년 티가 아까 한장 나갔는데 이번에도 드리는 건가요? 음, 알겠습니다 또 드린대요 이말년 티 걸리면 좋은 거죠? 예, 각종 재고 티라고 하신 분이 있고 함정이 좀 있긴 해요 음, 이말년 티 진짜 레어템이에요 이거 다신 찍지 않을 거고 예, 이 마지막입니다 예, 자 5월 1일에 보내신 분 배텐파이팅 따봉9642님 9672님 배텐에서 100상 받았어요 자랑할 곳이 없어서 다시 여기서 자랑해요 어, 3129님 남친이 배텐 라디오를 너무 좋아해요 60 5월 3일 금요일에 보내신 분 용한상담코너에 8386님 베라버니 이탈리아 좋아요 인스땡 보니까 많이 먹던데 아, 제가 휴가 갔을 때군요 아, 5월 8일에 비참데이에 보내신 분 3137님 저는 고의 여자 모쏠인데요 짜증나게 공감대가 있는 코너인데 오늘도 잘 들을게요 어, 이분한테 해볼까요? 배텐 런데 여성 모쏠이다 예, 여학생 모쏠이다 자격 있지 않습니까? 자, 암구는 제발 한티줍쇼입니다 5월 8일을 어버이날에 보내신 분입니다 짜증나게 공감대가 있는 코너 공감하면 짜증나는 바로 그런 비참이죠 음, 오늘도 수요일인데 안 듣고 계시네요 여군 가셨나? 아쉽게 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한테 할까요? 음, 1885님 어? 습스 직원인데 숨겨진 여자 배텐너예요 일코 중입니다 오늘 배성재님을 봤는데 떨려서 눈을 피했어요 괜히 비참했습니다 제 눈을 피한 게 비참하다는 것은 음, 무슨 의미일까요? 어, SBS 내부자다 예 혹시 위험할 수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5월 13일 월요일에 보내신 분입니다 9841님 성재오빠 3주째 전국구로 출장 다니느라 힘들어요 매번 배텐들으며 힘내고 있어요 음 남자분이네요 9841님 그래요 차단 자 7859님 역시 5월 13일에 보내신 분인데요 영스 퀴즈랑 배텐 퀴즈 차이가 크네요 영스 작가님들은 천사 배텐 작가님들은 악마 예 연결해서 들으시는 분인가봐요 7859님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덕 퀴즈쇼 주토피아 때 하신 분입니다 7859님 자 암구호는 제발 한 티 줍쇼 사람 볼 줄 아는 분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여보세요 배성재의 텐 배성재의 텐 한 끼해 주십시오 정답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배텐을 자주 들으시나요 자주는 안 듣고 일주일에 7번 일주일에 7번 정도 양호하네요 양호 양호한가요 네 조금 부끄럽네요 부끄럽다 양호한 반응입니다 영스도 들으시고 그죠 영 이어서 듣는 거죠 이어서 이어서 네 네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나요 컴퓨터 조립하고 있습니다 아 컴퓨터 조립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사무실에서 듣고 있어요 아 전문가시구나 전문가는 전문가죠 예 오늘도 듣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저희가 어 세리의 A 유니폼부터 여러가지 맛있는 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번호를 골라주시겠어요 몇 번까지 있나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7번이요 7번 7번은 뭘까요 자 7번 7번 이말년티 당첨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빵빠래가 없네요 자 안기쁘신가요 저는 세리의 70주티를 원했는데 하하하하 이말년티 네 채팅창에 지금 영웅 대접을 해주고 계세요 와 저 사람 덕분에 이말년 빠졌다고 폭탄 제거했다 걸레 제거했다 많이 오고 있는데 네 세리티가 내가 저번에 장인훈 아나운서가 입은거 보고 참 이쁘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이말년티 예쁘게 입으시고 이거 한정판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배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말년티 입구 인증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래요 빨리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990님 배형 저도 오늘 생일인데 야간 근무라 출근길이에요 생일 축하 전화가 한 시간에 한 번씩 와서 잠도 못 자고 힘드네요 5월 15일 배탄절에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아 또 이날이 생일이셨군요 이분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말년티 가져가신 분들께 아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지금 굉장히 찬양이 오고 있습니다 자 0990님 제발 한티 줍쇼 암고입니다 제발 한티 줍쇼 자 생각해보니까 생일 축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인싸네요 여보세요 배성재 10 네 못 들었어요 안녕히 가시고요 5월 15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5월 17일에 이말년에 가불판단소에 보내신 분입니다 2510님 어제부터 다시 헬스 시작했습니다 배디보다 먼저 날씬해질래요 2510님께 어떻게 돼가시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쯤 술 드시면서 요요와 놀고 계시겠죠 자 2510님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10님 5월 17 금요일에 여보세요 배성재 10 아 죄송합니다 애기 배우고 있느라 애기 엄마신군요 저보다 먼저 날씬해지시기 바랍니다 채딩창에 아 여자 목소리로 안 들려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5월 14일에 불편불 불친소 때 보내신 분 해볼까요 7846님 우리가 담기엔 너무 커버린 월클춘 3년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해투때인가 보네요 7846님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기 재우고 계셨던 2510님 사과드리고요 7846님 여보세요 배성재 10 1승 4패 승률이 오랜만에 했다니 이렇게 높진 않네요 자 어디로 가볼까요 근데 5월 15일에 보내신 분 중에 0137님도 저도 배디처럼 오늘 생일이에요 덕분에 저도 생일 축하 음악 듣고 기분 좋네요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날 탄생하신 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셨네 0137님께 해볼게요 자 채팅창에 걸레만 팔리고 지금 다들 선 뽑고 있다고 여보세요 배성재 10 배성재 10 다들 선을 뽑으시네요 5월 20일에 5월 20일에 보내신 분께 해보겠습니다 6380님 6380님 리버풀 팬인 20살 여대생인데 리버풀이 챔스 우승할 거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리버풀이 먼저 우승해도 결혼에 대한 희망 버리지 마시길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지금 리버풀의 챔스 우승에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겠네요 6380님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말년 티만 나가고 끝나나요? 한 티 줍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리버풀이 우승해서 더 이상 듣지 않고 계신 걸까요? 여보세요? 배성재 10 배성재 10 자 5월 후반부로 가볼까요? 6548님 화요일에 보내신 분입니다 5월 21일 요즘 제 친구들이 다 배텐들어요 셋 다 여잔데 화수 코너만 듣는데요 저만의 세계를 들킨 것 같아 불편하네요 6548님 왠지 이분은 좀 본방을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분한테 해볼까요? 재고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안 나가네? 6548님 너무 오랜만에 했어 배성재 10 배성재 10 배성재 10 본방 사수를 몇 달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이게 뭐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눈물의 앞을 가립니다 5월 23일에 보내신 분께 보겠습니다 베스트 10 이때 먹는 라면이 최고 0800님이 참여하셨었는데 남자친구가 그러는데 군대에서 삽질 후 라면이 최고래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이거는 보기에 없었습니다 0800님께 커플이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티줍쇼라고 하셔야 저희가 재고 털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은근히 커플들은 선물을 잘 타가는 편이에요 0800님 배성재 10 배성재 10 오늘 아무래도 기획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무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좀 더 홍보를 하고 좀 더 본방사수라는 코너가 살아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초반엔 좋았거든요 이말년 작가의 티가 나갈 때만 해도 1승 8패입니다 8대1이에요 8대1 축구 스코어에 8대1 나오면 이거는 대참사잖아요 네 인싸들이 이렇게 배텐을 띄엄띄엄 듣고 있었구나 진득하니 안 듣고 지금 9개의 엄청난 선물들이 있는데 아무도 못 가져가는군요 마침 또 이말년 작가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생록방 11시부터 하니까 이말년 작가의 표정 이따 보시고요 어떻게 하죠? 아! 5월 27일에 보내신 분 4257님 4257 결혼 준비라는 걸 하고 있어요 신혼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비싸서 한숨만 나옵니다 예 4257님 이분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집은 잘 구하셨는지 네 네 여보세요 배성재 10 네 여보세요 배성재 10 짱 짱 그래요 감사하네요 배텐 짱이죠 자 어 아 이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네임드 중에서 네임드들은 우리를 좀 구해줄 수도 있잖아요 네 땅 파다 나온 두더지 라는 사연을 보내셨던 땅파두 이분께 보겠습니다 2122님인데요 어 이분이 워낙 레전드 사연을 보내신 분이라 혹시 오늘 수요일 같은 때는 고정적으로 듣고 계시지 않을까 땅파두 여보세요? 배성재 10 여보세요? 배성재 10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공개처형은 아니고 아 땅파두님의 목소리가 이랬군요 굉장히 땅파두 나온 두더지 같은 목소리네요 네임드도 버린 방송 고인물 치트키 실패 고인물에게 한 번 더 가볼까요? 아 고인물이 아니라 네임드에게 말모이님에게 가보겠습니다 말모이 급동자가 됐던 분 0813님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모이 이분 근데 그 수치플레이라서 연결하실까요? 듣고 있어도 안 받겠다 아까는 음악 문장한거 보소 아 스티키 세게 썼습니다 말모이님 급동자 0813님 안 받죠 아 이거 들으면 쾌병 나오겠다고 쾌병의 냄새가 나죠 아 시원한 음악을 깔아놓고 하시네요 완전 쾌변송 자 어 그러면 저희 본방사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승 11패 이야 이말년 작가의 티만 나가고 지금 이렇게 레전드 선물들이 쌓여있는데 아쉽게 됐네요 자 그러면 퀴즈를 하나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재 중계 퀴즈 네 캐스터 배성재 중계 소리를 듣고 어떤 선수를 설명한 중계 장면인지 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꿀 장면이 아닙니다 어떤 선수를 설명한 중계 장면인지 3개의 중계 소리를 들려드릴텐데 3명의 선수 이름을 순서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중계 들어보세요 진정한 파이터는 눈빛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옛날 거다 진정한 파이터는 눈빛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중계 한반도의 왼쪽 아래를 지키고 있는 전남의 이것도 그때쯤인 것 같은데 자 세번째 중계 다시한번 대한민국을 구해냈습니다 나도 모르겠는데 뭐지? 하하! 자 어쨌든 세가지 중계 세리의 A T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의 A T 3개 중에 갖고 싶은 거 앞에 말머리를 달고 정답 보내주시면 그분들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의 A의 인터밀란 로마 라치오 유니폼 T 중에서 갖고 싶은 거 앞에 말머리로 달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자 한번만 더 드릴게요 1번 중계 들어보시죠 진정한 파이터는 눈빛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2번 중계 한반도의 왼쪽 아래를 지키고 있는 전남의 이순신 장군님인가요? 세번째 중계입니다 다시한번 대한민국을 구해냈습니다 들어도 나도 모르겠는데 자 인터밀란 라치오로마 말머리 달고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칠해요 제비스코 우리집 페인트는 제비스코 행복을 함께 칠해요 제비스코 다양한 기능성 페인트 제비스코 행복을 칠해요 제비스코 페인트의 새로운 이름 제비스코 결코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디테일 게다가 이기적인 퍼포먼스까지 알잖아? 힙한 것과 아닌 것은 한 끗 차이라는 것 가장 이기적인 하이브리드 렉서스 UX 지금 이 짜릿함을 즐겨봐 렉서스 어제는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 정렬, 좌우러 정렬, 2588, 2588 지식산업센터는 모두 똑같다? 무슨 소리? 업무 시설에 복합 쇼핑몰과 빌트인 주거, 예정된 멀티플렉스 영화관까지 갖춘 초대형 지식산업센터 봤어?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 북한문화도시 6월 인천 테크노밸리 유원센터가 비즈니스의 판을 바꿉니다 문의 1833-5553 배우건설 배고플 때 부르는 족발야시장 송! 반 뜯고 반 뜯고 반반 족발 뜯고 뜯고 반 찍고 반 찍고 반반전을 찍고 찍고 반 먹고 반 먹고 반반 맛국수 먹고 먹고 맛있는 반반 메뉴 족발야시장 우리 배제학당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우리 배제학당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영원 누구마도 서울은 배제학당, 대전은 배제대학교 한지민씨 감정으로 표현해주세요 가격은 다이렉트 아 저렴해 보상서비스는 삼성화재 그대로 아 든든해 좋아요 이 두가지를 합치면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전화가입은 1600-5008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줌은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엔드피아 파워 엔드피아 타임 한티줍쇼 이말련 작가의 티 하나만 나갔습니다 선물이 있었는데요 없습니다 재고 처리는커녕 재고가 쌓이는 방송 아까 제 중계할 때 지칭했던 선수 첫 번째는 기성용 런던올림픽 조별리그 2차전 스위스전이었고요 2번은 윤석영 선수 런던올림픽 한일전 왼쪽 수비수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조현우 선수였습니다 아무래도 골키퍼니까 제일 찍기 쉽기도 했었죠 인터밀란 티셔츠 인터밀란 유니폼 받으실 분 1253님 그리고 라치오는 7390님 로마는 2741님 정확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참패 기념송 신영원의 개똥벌레 드립니다 야안 꿈꾸세요 자막 공부 Ricky 소원의 태국 댄서패 기념송 Mol solutions 소원이 제2 브레co 신영원의 개똥벌레 드립니다 melt 经 child Network wy aces